자 그러면 제가 오늘 제목에서 논리적인 이야기를 할 때 슈드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수업 때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렉트리 카즈이 더 효과적이 더 효과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기차 보면 연료비 덜 들죠. 그래서 조금 충전하거나 하면 기름 1리터 넣는데 드는 돈보다 이게 더 연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차끼리는 연비가 좋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이 기름 1리터에 얘는 몇 킬로를 가냐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기차니까 Fuel Efficient라고 They are more Fuel Efficient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Energy Efficient하긴 하겠죠. 전기차는 당연히 우리가 더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Of Course 물론 얘네들이 더 Efficient하죠. 그거는 뭐 제가 새로 굳이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데 말했다라는 느낌으로 이걸 넣는 거죠. 물론 그렇죠. 더 Efficient합니다. 그런데 Maintenance도 덜 들어가요. Maintenance 더 한다는 거는 자동차 몇 년 타면 있잖아요. 오일도 교환해야 하고 엔진도 손봐야 되고 이렇게 손이 갑니다. 수리를 해야 돼요. 그게 Maintenance예요. Maintenance도 덜 들어갑니다. 부품이 단순해서 그렇죠. 모터로 가니까 Which should make them cheaper to own 그러니까 전기차를 내가 휘발유차를 가지고 5년을 타고 10년을 타면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뭐예요? 기름 넣는 데 드는 돈 수리하는 데 드는 돈 그런데 이거를 빼고 볼까요? Which makes them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사실이에요. 연료비도 덜 들어가고 사실은 이제 전기지만 연료비도 덜 들어가고요. 수리도 덜 해도 돼요. Which makes them cheaper to own 그러니까 cheaper to own이라는 건 내가 전기차를 유지하는 거예요. overtime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그래서 여기서 5운에 바로 걸린다면 For a long time 같은데 이 overtime은 cheaper에 걸린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Make them cheaper over time 그러니까 이 차는 어쩌냐면 cheaper to own 한 차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Make them cheaper over time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싸게 먹혀요. 전기차가 처음에 구입 가격은 비싸지만 자 이렇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장기적으로 싸게 먹힙니다. 팩트로 말했죠. 그런데 슈드를 넣으면 그러니 싸게 먹히겠죠? 그러겠죠? 약간 추측인데요. 괜히 막연한 추측 할 때도 있잖아요. 내일 아마 비가 올걸? 톰, 걔 다음주에 올걸? 회의에 참석할걸? 이런 추측은 막연한 추측이잖아요. 이건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연료비 덜 들어가기죠. 술이 덜 하죠. 장기적으로 싸게 먹힐 겁니다. 싸게 먹히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슈드를 넣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싸게 먹히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 예전에 드렸던 예인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왔는데 복사기가 작동을 안 한다고 또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에 고쳤는데 기사별로서 It should work. We fixed it last night. It should work. 여기서 should는 뭐예요? 그게 도덕적으로 옳아요? 아니죠. It should work.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어젯밤에 고쳐놨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왔는데 왜 작동을 안 해요. It should work. We fixed it last night. 그런 느낌의 should예요. Which should. 그러니 뭐뭐 하겠죠. 당연히. These forces 이거는 전기차 얘기도 하고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얘기를 앞에 바로 해요. 그걸 받아서 그런 것들을 왜 forces라고 받을 수 있냐면 세상을 신기술이 등장하고 어떤 세력들 시민운동이라든지 이런 세력들도 force라고 하고요.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아니면 인구 변화 점점 고령층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force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들이 이러한 요인들이 Should also help reduce local air pollution in countries like China and India.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전지구적인 지구온난화도 줄여주지만 local air pollution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전지구적인 지구온난화하고 대비해서 대기오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기 들어온 거죠. 지역 단위에서의 대기오염도 줄여줄 것이다. This force is also help reduce 하면 줄여준다. 팩트로 말했죠. 그런데 추측을 해요. 추측을 하는데 괜히 하는 추측이 아니라 근거 있는 추측이죠. 할 것이다. 배기가스가 덜 나오니 발전소에서 석탄 덜 때도 되니 태양광으로 전기 만들고 그 전기로 자동차 운행하고 하면 줄여주겠지. 줄여줄 것이다. 당연하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슈드는 자꾸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왔는데 어젯밤에 고쳐놓은 기계가 작동을 하네요. It should work. 아니면 여러분이 작물을 재배하는데 It should grow about this high. It should have grown about this high. 원래는 이 정도는 자랐어야 되는데 지금 6월이면 It should. 원래는 그런데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서는 그런데 이제 석유업계나 석탄업계에서는 반발이 있죠. 그래서 자꾸 저항을 하는데 그 업계 석유나 석탄업계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They should know though that the most they can do is slow down the process. 여기서는 할 것이다. 라는 추측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충고하는 거예요. 이건 아셔야죠. 이거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 슈드죠. They should know though. 하지만 이건 아셔야 됩니다. The most they can do.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거라고는 slow down the process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안 일어나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기차로 가는 건 대세야죠. 이걸 막을 수는 없다. 좀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 그래서 대비해보시라고 이 문장도 한번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소개해드렸어요.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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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